새차 연풍 마귀 이거 새차 연풍 마귀야? 여기 유명한 새차 유튜버? 그런 분들이 한다고 하는 거 있는데 새차 연풍 좀 구경해보자 와 진짜 예쁘다 일로와 일로와 예쁘지 예쁘지 새차 연풍 마귀 오빠 그럼 오늘 새차 하러 갈 거야? 새차 하러 가면 내가 도와줄게 진짜? 어휴? 너 새차 하고 도와준다고 그런 건 나이 좋지 그럼 새차 하고 나서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? 맛있는 거 사줄 거야? 아이 그럼 너무 좋은데 하하하 네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오빠 이거 다 알려줄 거야? 새차 한 거? 그럼 새차 연풍 마귀 형님 안녕하세요 오빠 나 여기 앉아 있을게 빨리 걸어가 와 어 알겠어 사장님이 뭐예요? 카... 카티바? 그 음악 아 유성 코팅제요? 어 네네네네 새차 연풍 마귀 보시면 광고스타랑 유성 코팅제 타월 두 장까지 새차 연풍 마귀 어때요 이거? 하... 이거 이렇게 오래 걸려 진짜 아... 맨날 여기 오니까 진짜... 힘들다... 이거는 이제 알칼리성 이고요 이거는 산성이에요 제일 많이 나가는 제품이고 오빠 나 너무 새꺼 볼래? 어 잠깐만 이거 지금 설명 듣고 있는데 어... 금방 살 것 같아 금방 어 빨리 사면 안 돼? 알았어 알았어 들어갔어 이거... 뭔 소리야? 이거 둘 다 똑같지 않아? 야 봐봐 지금 앞에 여기 마크도 다르고 브랜드도 다르고 되게 뒤집으면은 지금 얘는 검정색깔 얘는 빨간색깔 지금 그럼 딱 똑같이 생겼구만 어디가 달라? 딱 봐도 다르잖아 지금 이렇게 무슨 상관이야 그냥 하나만 골라 빨리 아니 아니 뭐 자기는 립스틱 살 때 뭐 이 색깔이 이쁘다 저 색깔이 이쁘다 내가 봐도 그거는 다 똑같이 생겼는데 막 그럼 되게 꼼꼼히 따지면서 나는 뭐 물어보나 이런 거? 이 자리에서 내 립스틱이 왜 나와? 내 립스틱 고르는 시간이 그렇게 아까웠어? 아니 그 소리가 아니라 내가 나는 이렇게 이제 뭐가 다른가 뭐가 더 이쁜가 이걸로 좀 봐달라는 거지 아니 적긴 하는데 그렇게 아깝냐는 거 이게 뭐야 이제 색깔 봐봐 립스틱은 몇 갠데 색깔이 어? 땀이는 오래 걸리지 이건 무슨 맑은색이랑 검정색 밖에 없더만 여기다 다 덮고 봐봐 너 같다니까 이거 봐 이거 살거면 어 이거 사면 되지 검정색으로 살거면 이거 사면 되지 그럼 이거 사 이거 너 파잖아 나 이제 지쳤어 진짜 1년제여 지금 야 나도 니따라 백하지 말고 진짜 기본 2시간에 저번주에 갔었는데 뭐 했어? 5시간? 군대에서도 5시간은 아니고 누가 굴련 아니고 그냥 어쩌라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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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결혼한 짐 알았어야지 와.. 손 먹는데? 이런 예쁜 여자랑 결혼을 왜 그럼? 어? 누구? 어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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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서? 어디서? 구분 좀 해보자 아 빨리 골라 이거 예쁘다 이거 어딜 거야? 오 예쁘네 아 알았어x3 이거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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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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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사고 이제 내가 가져갈 거야 야 가져가도 왜 가? 빨리 부터 사야지 좋은 말로 할 때 환불해 아니 무슨 세차용품 좀 사먹어서 이거를 환불하는 거라 이거 세차용품이야? 30만원이야 30만원 일주일 이제 우리 식비야 빨리 환불하고 아니 5분 준다 빨리 다녀와 알겠어? 알았다고 잔소리네 진짜 아 환불해오면 될 거 아니야 진짜 빨리 가라고 어? 진짜 대비천이 쩔는 사람이야 이거 아 진짜 맨날 진짜 30만원 뭐 30만원 주고 세차용품에 알았다고 환불해온다고 환불해온다고 아이씨 이거 저번주에 산 거 있잖아 이거 문제 있었어요? 아니요 내가 고쳐서 샀다고 얘기했더니 환불해요 우리 환불이요? 응 아 그래서 환불하시게요 이거 카드 취소하면은 카드 취소 문자가 가잖아요 아 그쵸 취소만 하고 요거 비싼네요 아 딱 그냥 마치 맞춰봤습니다 아 네네 딱 원만인지 아니죠 아 네네네 그렇죠 그렇죠 알죠 알죠 네 뭐 풀어 풀어 다시 오 넘어왔어 뭐 뭐 넣었냐고 서비스 타월 서비스? 응 응 열어봐 뭘 또 열어봐 서비스타벌 그냥 넣었다니까 그.. 취소 무장 갔을 거 아니야 열어보라니까 진짜 그냥 서비스타벌이라고 열어보라고 하.. 너 지금 이거 열었는데 아무것도 없어 한번 보자 열어봐 왜 이렇게 널지? 보자 보자 서비스가 어떤 서비스일까 5,5.12.13 요리를